화원경 초발심 공덕품 화원경 초발심 공덕품 얼마만입니까? 경문으로 들어온 게 5 이제 4까지 했던 거네요. 4달락 정도 5 막 발심했을 때 여러분 발심 기억하세요. 이 이미지 이게 육바라밀로 터져 나오는 게 발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참나가 이 보리심이 보리심이 6방향으로 막 터져 나와요. 지속적으로 자 어느 정도냐 저 티벳에서 그럽니다. 티벳에서 발보리심 진짜 발동 보리심이 발동한 상태는 뭐냐. 탐진치 나오듯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탐진치가 욕심이죠. 욕심이 터져 나오듯이 보리심이라는 양심이 발출해야 돼요.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욕심은 지금 욕심은 늘 대기하고 있죠. 지금 대기하고 있다 바로 나오죠. 보리심이 저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여러분 일찍 오세요.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발보리심 이게 제 얘기도 아니고 이건 티벳 고승들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도 이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보리심이 대기하고 있다가 막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깨어있는 것도 보리심이에요. 깨어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공, 벗공, 도인들은 깨어있는데 건드렸을 때 육바라밀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원만하게 일부가 나오지. 그런데 진짜 초발심한 제대로 처음 비로소 육바라밀이 제대로 터진 보살은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출동을 해버려요. 그것도 여섯 방향으로 원만하게 이 중에 일부만 나오면 아까 일주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만하게 나온다. 일주보살은 이 안에서 공적 영지만 갖춰졌기 때문에 공적에서 선정이 튀어나오고 영지에서 지혜가 튀어나온다. 지혜가 튀어나오니까 일부 인욕도 있고 선정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일부 정진이 있다. 모든 일의 정진이 아니라 깨어있음에 정진하는 게 있고 구공을 인욕하는 게 아니라 벚꽝까지를 인욕한다. 이 정도 작은 발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참나 안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초발심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화엄경에서는 이걸 초발심이라고 했지만 후대 대승교학에서는 일주만 해도 이미 초발심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미 열애종자 아니야? 왜냐하면 선정과 지혜에서 선정에서 정진 나오고 지혜에서 인욕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보시도 나오고 계율도 나오면 이거 그냥 육바람일 결국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 당연히 맞죠. 이게 다 나와서 원만하게 출동할 때가 일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법공도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육바람일의 발출을 돕다 보니까 어느 날 육바람일이 업장이 털려가지고 애고에 있는 업장이 털려가지고 업장이 뭡니까? 무지랑 아집이니까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욕심 비우게 되니까 육바람일이 총출동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그럼 그날부터 그 양반은 초발심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요. 제가 아까 우주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지금 이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 이게 전부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별나라를 가도 거기 생각감정 오감 내 생각감정 오감에 새로운 장소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새로운 감각이 나타난 것뿐이지 결국은 생각감정 오감입니다. 그 새롭다는 것도 오감의 틀 안에서 새로운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지금 여기 앉아서 우주 모든 곳을 못 가봐서 한스러울 게 아니라 거기가 너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 하는 거 알고 깨어 계시는 게 내 수중에 한 줌 이게 티끌이 온 우주다. 이게 화음사상이죠. 티끌 하나에 시방 우주가 다 들어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 순간에 과거 미래의 무량 세월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고 사니까 벗공 도입만 돼도 이건 알아요. 벗공 도입만 돼도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 찰나가 무량한 겁이라는 걸 알고 사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내 참나가 시공 없는 참나가 작동하면 지금 여기 이 마음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그냥 삶이 기적이오 매 순간이 천국이고 정토고 매 순간 나쁜 게 펼쳐지면 영화 보듯이 이제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가는군. 그러다가 또 음악 바뀌면서 막 주인공이 뭔가 해보면 사건 풀리죠. 또 상황이 풀려가는군. 영화 보듯이 이렇게 참나 관점에서 차원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애고의 삶을 영화 보듯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흥미진진해져 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영혼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생사 문제에서도 자유로움. 살고 죽고도 죽건 살건 참나는 늘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자기 현상화한다. 오온으로 참나는 항상 현상화한다. 죽으면 죽은 뒤에 또 일정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끝없이 내가 이 영혼이 참나와 이 우주를 버릴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알아야 벚궁입니다. 아공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아공은 탐진 치를 떠나서 나는 번뇌가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벚궁은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4차원 시공간 우주까지 꿰뚫어봐요. 일체가 참나작용이니 그 모든 게 사실은 무량한 세월 또 한순간이 무량한 경계도 사실 이 티끌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난 내 것밖에 경험 못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다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다 비치고 있다. 나한테. 내가 찾아다니고 막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싶으면 다니는 건데 아니라고 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이 우주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 그 기본 뼈대를 알고 살아가니까 이 양반은 이걸 아니까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이걸 아니까 벚궁 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 좋아져서 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 성질이 비단결 같아질 날이 오길 기다리신다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그 성질을 다스리는 거지 성질이 비단결 같아질 날이 오지 않습니다. 탐진치를 이렇게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탐진치는 바로 여러분을 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짐이 바로 여러분을 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사신다면 해볼 만한 거죠. 싸워볼 만한 거죠. 이게 이제 혈육의 자녀이냐 하나님 자녀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공부예요. 보리심이 출동하는 것.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출동하는 경지. 멋있죠. 선정과 지혜가 출동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자비. 덕과 지혜가 동시 출동한다는 건요. 덕의 쌍문이라는 건 덕은 자비거든요. 자비와 지혜가 동시에 출격하니까 이 양반은 자유죠. 이거 엄청난 경지예요. 법공도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구공도인은.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법공까지밖에 이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공의 경지는 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생을 걸고 해본 사람이 있어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원하게 법공의 도리를 누가 얻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화원경은 보세요. 이렇게 구공도인이 된 경지. 막 발심했을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고 찬탄한다. 온 우주의 부처님이 찬탄해요. 왜? 어느 사람의 우주에서 어느 한 중생의 우주에서 보리심이 발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우주는 이제 답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우주 안에서 답이 나왔다는 건요. 한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또 비춰지고 있고 또 서로 비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우주에서 답이 나오면 또 온 우주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지보살이 되면 내가 경험하는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주도 법계도 똑같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한 티클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내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거 알아요. 내 우주만 경영자라면 온 우주도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카르마 경영이 내 우주만 경영하면 온 우주도 경영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 순간이 영원하다는 걸 아니까 나는 이미 성불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육바람일의 보리심이 발출했다는 거는요. 그게 육바람일의 일부 같아도요. 원만하게 발현된 건 아니지만 한 티클 안에 우주가 있으니까 난 이미 부처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내가 무량한 세월 닦아서 될 부처님이 무량한 세월이 찰나니까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또라이 같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보리심 하나 내놓고 갖다 붙이기가 장난 아니고 정신 승리의 달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경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 옛날 어른들이 너무 깊이 파셨나 봐요. 너무 깊이 파시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이 모든 걸 이해하시면 화환경 다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 참나 입장은 시공이 없습니다. 시공이 없는 차원의 뿌리를 받고 살다 보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순간 창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창조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매 순간만 존재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체 한 덩어리가 다 찰난 거예요. 왜? 4차원 시공간이 그냥 한 덩어리거든요. 그게 참나 시공 없는 차원에서 보면 이 차원에 있는 모든 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안에도 과거, 미래가 다 내포돼 있고 어느 한 덩어리의 4차원 시공간에서 어느 한 티클을 잡아내도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어느 한 순간을 잘라봐도 거기에 모든 우주가 다 전제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인과 속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일지보살이 됐다 하는 소리는 동시에 이미 성불의 바탕이 되는 육바라밀도 이미 갖췄고 이미 장차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육바라밀의 보리심을 발출했다는 건 이미 붙여요. 이미 붙여고. 공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내가 낸 내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냈다는 게 공간적으로도 온 우주를 변혁시켰다는 것도 되고 동시에 공간적으로 내가 낸 이 작은 육바라밀의 마음이지만 이게 부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시간적으로 나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냈으니까 이미 부처가 미래에서 확정된 존재예요. 여기서 내가 발보리심을 했으니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 미래에 나는 부처가 확정된 존재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죠. 하지만 시공을 처월한 자리에서 볼 때는 다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난 이미 부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도 이상하죠. 왜 이해가 되지? 막 이럴 내용이죠. 이상한 내용이지만 이 정도 머리를 굴려야 불경을 이해합니다. 안 그러고 화환경 이해 못 하세요. 시공을 처월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공간적인 거 하나만 해도 티끌 안에 시방우주가 들어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우주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 내 우주만 잘 경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과거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마음에서 육바람일만 구현하면 끝!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뭐가 돼야지도 아쉬운 생각이죠. 뭐가 돼야지가 아니에요. 일체가 본래 공화인데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에 뭔가를 성취해야지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과 미래가 한 덩어리라 지금 나는 지금의 최선의 수만 두면 그게 이미 미래가 바뀐 거라니까요. 이상한 관점이죠.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 신기하겠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완전 신기한 사람 매 순간 매 순간 미래도 현재로 보면서 수를 놓고 있는 카르마 경영의 달인 카르마를 경영하면서도 이 모든 게 본래 공화인 줄 알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참나한테 맡기면서도 열반에 머물지 않고 항상 현상계에서 육바람일에 술을 놓는 사람 나와 모든 우주를 위하여 끝없이 술을 놓고 있는 사람 또 술을 논다고 해서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에 집착하지도 않고 미래와 현재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술을 놓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3세에서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양반은 시공을 초월한 육바람일을 시공 안에 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매 순간 이런 전제가 하나님의 사도요 보살이요 군자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니에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유교 선비는 심지어 유교 선비는 내세론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니에지를 구현하다가 우주가 부르면 그냥 가자는 주의예요. 미래에 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교 선비들은 원래 유교는 윤회론이 있다고 보는데 성리학 때는 윤회론을 뺐어요. 왜? 불교랑 캐릭터 겹칠까 봐 뺐어요. 사실은 불교 반대하는 라고 뺐어요. 왜? 윤회론의 패단이 너무 많이 드러났거든요. 윤회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에 질려가지고 윤회론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죠. 내세의 복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니에지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구현하다가 가는 게 이 우주에 태어난 인간의 돌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더 어려워요. 정토라도 보장해 주면 좀 마음의 위안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보살은 유교식이어야 돼요. 윤회가 있건 없건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인 이 상태가 진짜 일지보살 상태입니다. 초발심보살. 자 보세요. 이 정도 얘기 듣고 이해해 보세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칭찬하고 찬양할 만하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법괴가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법괴에 육바람이 발출했대요. 그 우주에 그 우주의 탐진체는 앞으로 점점 밀려나서 제압되겠죠. 그 싹이 났대요. 싹이 났으니까 제압은 당연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저 우주는 이제 해결 저 우주는 끝났네요. 지금 부처님이 찬양하는 게 일지만 되면 톨게이트 통과했잖아요. 도착했네 이거예요. 이미 들어섰네. 이미 집에 도착했네. 일지. 여러분 톨게이트 통과했으면 이미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돌다가 혈관 안에 어디 기어들어갔어요. 심장에 이미 도착한 거예요. 혈관 안에 들어갔으면 심장에 도착한 겁니다. 능이 진리를 설명하여 일체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 다스릴 것이며 이 양반은 이미 부처로 대접하는 거예요. 부처로. 일지만 되면 부처로 대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 초발심주를 일주로 해석하는 해석은 화음경 경문에는 안 맞습니다. 일주는 이런 거 못해요. 유사하게는 해요. 유사하게는 하지만 지금 이 찬양들은 진짜 과하거든요. 부처급으로 찬양해 줍니다. 이거는 일지라고 봐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를 부처급으로 찬양하는 논리가 개발돼요. 그게 조사선 가풍의 견성성불론입니다. 견성암은 이미 부처라는 걸 화음경에서 논리를 찾는 사람들은 여기서 찾아요. 일주가 성불이라잖아. 초발심주 아니야? 일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지입니다. 괜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보세요. 3번 능이 일체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이 보리심 바랬다고 어떻게 일체세계가 진동할까요? 아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주를 진동시키면 온 우주가 진동합니다. 왜?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우주를 다 방문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우주를 방문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여러분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육바람일 마음만 발출하면 온 우주에 육바람일의 빛을 여러분이 비춰준 게 됩니다. 화엄돌이로는 뭔 소리냐? 은악의 저편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볼 때는 저쪽 은악의 저편에 누구 하나가 육바람일을 발출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내가 몰라도 저 은악의 저편에서 부처가 하나 나오면 나한테도 영향이 옵니다. 뭐냐? 당장 내가 바뀌어요. 은악의 저편에 부처가 없는 우주에 살다가 은악의 저편에 부처가 있는 중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벌써 영향이 가요. 이런 식으로 화엄돌이는 온 우주 끝까지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추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여기서 장차 이런 얘기 나와요. 온 우주를 다 방문해서 성불시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온 우주 언제 가나 하기 전에 이미 온 우주에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건 이것대로 가고 또 장차 무량한 세월 동안 온 우주를 돌면서 구제도 해줘야 돼요. 이게 다 한 도리로 한 찰나에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자 일체 세계는 뭐냐?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육군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의 보리심을 발동시키면 지속적으로 발동시키면 일체 세계는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발신보살은 일체 세계를 대표하는 자신의 육군에 육바라밀의 진리를 선포하여 일체 세계를 육바라밀로 인도하고 정토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육바라밀로 잘 경영하면 온 우주를 구제하는 게 돼요. 잡아암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눈과 색깔,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생각과 법칙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아공 도리가 들어있는 소승경전 아암경에도 이미 일체는 내가 경험하는 육금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의 우주를 진동시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나면요.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육바라밀의 마음이 발출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은 지혜롭게 변해요. 감정은요. 자비롭게 변해요. 오감은요. 선을 실천합니다. 선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 전능, 자비가 나와요. 보리심만 발출하면 여러분 마음이 전지, 전능, 자비 쪽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육근이 전지, 전능, 자비로 변해간다는 걸 거룩해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성화이론과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평안으로 진리로 인도하게 되면, 성령의 은총과 열매로 인해 내 영혼은요. 내 혼은, 구별해서 말하면 내 혼은 거룩해져가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 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일체의 우주가 변화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일체 세계를 광명으로 비춰주게 되며, 여러분 그냥 깨어 계시면 돼요. 일체 세계를 어떻게 내가 광명을 비춰주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뭐예요? 여러분 그냥 깨어 계시면 온 우주에 빛을 뿜어내는 게 됩니다. 참나 각성 상태로 계시면 내 우주에서 참나의 빛이 내 우주를 비춰주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오감이 선명해져요. 깨어 계시면 오감이 환해집니다. 정신 팔고 계시면 오감이 흐릿해집니다. 여러분이 딱 깨어 계시면 선명해져요. 더 밝아지고 더 잘 들리고 오감도 더 활성화돼요. 내가 내 우주 육군을 일으키고 일체의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구나 하는 거 아세요.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진동시켜라. 일체가 진동되면 동시에 일체의 우주를 빛으로 비춰준다는 설명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능이 일체 세계의 모든 악도의 고통을 없애게 되며 여러분 마음이 사막도에 갈 일을 안 저지르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날려버리시면 여러분 우주에서 사막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막도 갈 일이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온 우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능이 일체 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뭐가 돼요? 정토가 돼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정토로 지금 당장 만드세요. 죽은 뒤에 갈 정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존재가,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존재가 사는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우주를 지금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발보리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온 우주의 국토도 청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내 국토가 밝아졌으니 온 우주 국토가 밝아지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공간적으로 말하면 내 우주가 밝아졌으니 온 우주가 밝아지는 도리가 있고 내 우주가 밝아졌으니 어떠세요? 보세요. 내 우주가 온 우주입니다. 내 우주가 밝아졌다는 얘기는 온 우주가 밝아졌다는 얘기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내 우주를 이제 밝혀나가서 온 우주까지 다 밝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미 온 우주 국토를 청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겠죠? 화엄경 쓰시는 분들 무서워요. 그래서 공간 시간적으로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화엄 거기 법성계 있죠? 화엄 1승 법궤도에 일념이 막 무량겁이요. 한 찰나가 무량겁이요. 한 티끌 안에 시방 우주가 담겨있다. 이런 말을 왜 하시는지 그거 하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초발심시 변정각. 너 발심했을 때 이미 부처다. 요 소리 하려고 시공을 하나로 보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시공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얘기로 와서 넌 이미 부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 생각 일으켜서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넌 이미 부처다. 미래에 이미 정해진 부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부처로 확정된 존재라면 여러분은 이미 육바람이래 마음을 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로 확정된 존재예요. 그럼 느긋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부처의 어린 시절 부처의 과거로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미래의 부처이자 부처의 미래의 부처의 과거로서 살아가신 여러분은 여유롭지 않나요? 드라마 보면 쟤 죽어 살아. 죽어 살아.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나중에 살아요. 괜히 마음 졸이면서 봤네. 어차피 살 거였는데. 두 번째 재방송 볼 때는 어떨까요? 쟤 살아. 어떤 역경의 처에도 걱정 안 합니다. 살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미 부처로 확정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량 세월 뒤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리심이 지속적으로 발출한다면 여러분은 부처되기로 확정된 분이에요. 참나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참나가 현존하신다면 이미 확정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성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난 이미 부처다 해가지고 방탕해지는 분도 나오는 거예요. 오버해가지고. 그런데 정확한 그게 단순한 오버가 아닌 게 초발심에 들어간 존재는 취를 얻었다고 하죠. 지금 일주초발심과 일지초발심은 둘 다 정정치로 봅니다. 불경에서.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올바르게 확정된 물이에요. 미래에 무조건 부처되기로 정해진 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길 여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도착 확정. 이분은 어디까지 왔냐. 톨게이트 앞에 그 있죠. 하이패스 선, 현금 선. 바닥에 뭐 칠해져 있죠. 거기까지는 온 분이에요. 아직 통과는 아닌데 통과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확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참나만 늘 흐르고 더 나아가 육바라밀의 마음까지 발출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게도 부처 확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시고 싶으시면 난 삼학도가 좋아. 이런 분들은 수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뒤통수를 좀 더 치고 다니시고 남들 그러니까 삼학도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얻은 분이에요. 이 양반은 전 우주의 삼학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삼학도를 없앨 것이며 지금 꼭 안 없애도 시공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이 화엄경토리는 이 양반은 이미 삼학도를 없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죠. 능이 또 재밌는 얘기가 납니다. 일체 세계 가운데 성불을 나타내 보이며 이 양반은요. 이미 일체 세계에서 성불을 나타내 보인대요. 이게 이미 성불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성불 과정이 있죠. 태어나셔서 성불할 때까지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석가모니의 성불 모습이 있죠. 이걸 다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어디 가서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지고 살만 되면 우주 어디 가서도 석가모니가 성불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양반은 이미 사실 성불 확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주 어디 가서도 성불을 보여주고 다닐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이건 뭔 소리냐. 뭔 소리냐면요. 이 양반이 얻은 이 보리심의 균형 잡힌 균형 잡힌 이 보리심의 발출이라는 게 열애의 종자거든요. 열애의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는 이미 화엄돌이에서 종자는 이미 나무입니다. 이 양반은 이미 성불했어요. 진짜로 성불했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부처님의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성불이에요. 시공 안에서 보면 부처님의 종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종자를 갖고 있으니까 종자라 하더라도 이미 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이미 퍼펙트합니다. 종자라 하더라도 퍼펙트한 종자예요. 뭔 얘기냐면 업장이 두터워서 밖으로 나오는 보리심을 보면 부처보다 역량이 딸리지만 종자 자체는 똑같은 종자예요. 진짜 부처님하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종자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발출되고 있는 부분의 미약하더라도 장차 온전해질 부처님하고 동일하며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 시공을 초월한 참낮 차원에서도 이미 부처예요. 자, 참낮 차원에서는 이미 부처고 현상계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부처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체 세계에 가서 성부를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첫째, 이미 부처랑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부처랑 똑같은 지혜의 자비, 전지전능을 갖고 있다. 다만 역량에서는 다른데 역량에서는 다른데 장차 성불할 게 확정돼 있으니까 시공 안에서도 부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양반은 성불 확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시공 안에서는 성불 확정, 시공 초월에서는 진짜 이미 성불 부처님하고 똑같은 육바람이를 갖춘 구공의 진리를 얻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양반은 자, 이런 석가모니가 실제로 보여주셨던 역사적인 성불도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석가모니의 성불이 뭐냐면요 자, 글 볼게요. 보리심을 일으켜서 안주하면 보리안주인데 그러면 정정치가 됩니다. 일지보살은 정정치예요. 확실히 그래서 성불의 보증을 받고 초발심이 사실상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수기가 되니까 누가 수기를 해줘요? 법신불 부처님이 여러분 아닌 참나가 여러분한테 수기를 해줘요. 넌 부처 확정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만나야 원래 초기 경전에서 수기를 받거든요. 과거 부처님을 만나야 과거에 여러분이 수행하시다가 어느 인연이 돼서 과거의 부처님들을 만났을 때 수기를 해줘요. 너는 나중에 부처 될 거야. 라고 확증을 해주는 게 초기 불교식 방법인데 대승에 오면 부처님을 만날 필요가 없죠. 따로. 뭡니까? 본성에 안주해버리면 본성이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바로 수기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나 안주만 이루어지면 보세요. 참나 안주라는 거는 여러분 참나 즉 불성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럼 이 양반은 당연히 수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부처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과거 초기 경전에 수기를 받아야 되던 실제 부처님이라는 다른 개체적 부처를 만나서 수기 받던 거를 이제는 여러분 참나마 깨달으면 바로 수기 받는 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대승에 오면. 그래서 이제 수기는 결국 여러분이 일주보살이나 일지보살이 들어가시면 수기를 받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화음경 초발심주는 원래 약간 말씀드렸죠. 화음경 초발심주는 원래 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학에서는 초발심주라는 이름이 일주에 해당되니까 이 일주랑 일지가 같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일주는 한참 지나서 일지가 되는 그런 참나안주 이쪽은 보리심안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후대 교학에서는 일주랑 일지를 찢어서 봤는데요. 초견성의 일주보살의 경지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데 이런 지금 이것도 활용해버립니다. 보시면 일주면 석가모니 성부를 다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대승기 신호에서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연결해서 이해해보자고요. 화음경에서 초발심주는 부처님의 싹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부처고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본래 부처요. 절대계적으로는 본래 부처요. 본성은 본래 부처니까. 현상계적으로는 부처의 싹을 얻었으니까 이미 부처 확증이다. 자 본래 부처요. 이미 부처니 다니는 곳마다 성부를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내버리니까 지금 이게 일주에 가능한 그래서 초발심주는 석가모니가 보여줬던 성불의 모습도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석가모니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과 조금 다른 측면이죠. 구체적인 성불 우리가 아는 성불은 석가모니의 성불이니까 석가모니의 성불도 보여줄 수 있다로 간 거예요. 일주보살은 석가모니의 성불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대승기 신론에서 나옵니다. 원래 초발심주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초발심주가 일주인지 일주인지 헷갈리니까 일주에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헷갈려서 주장하신 게 아니고 일주도 이미 엄연한 초발심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나가 지속적으로 현존하니까 이 정도면 성불도 가능하다라고 보신 거죠. 좀 더 앞질러서 가능하다. 톨게이트만 와야 통과 아니라 톨게이트 그 앞까지 오면 사실상 통과다. 사실상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대승기 신론이나 대승열반경은 대승쪽 열반경이 대반열반경인데 보시면 십주보살은 열애성을 조금만 안다. 분명히 차별은 인정하죠. 여기서 십주보살은 일주보살입니다. 써놓으세요. 일주를 말해요. 왜 십주보살이라고 하냐면요. 이거예요. 일주부터 십주체계에 들어선 보살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불경 보다가 십지보살 그러면 일지를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십지체계에 갓 들어온 보살 이런 소리예요. 승단한 보살 이 말을 이제 십단 보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부터 십단까지 있는 세 개에 들어간 보살 그래서 십지체계에 있는 보살이냐 십주체계에 있는 보살이냐를 구분할 때 십주보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보살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믿음을 성취한 발심 이거는 초발심인데 일주보살을 말해요. 일주보살은 정정치에 들어가서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 일주보살만 돼도 열애의 정자 가운데 안주한다. 보세요. 공적영지를 얻었으면 열애의 정자 가운데 안주할 수 있다. 왜? 성불의 직접적인 원인인 참나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불의 원인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말은 어려운데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일주보살도 정정치 될 수 있고 일주보살도 열애의 정자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일지보살 아니라도 왜? 공적영지 얻었잖아요. 공적영지 얻으면 선정과 반야 얻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육바람이를 다 얻을 거는 이미 확정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일지는 성불확정 일주는 일지 확정된 사람이에요. 톨기치 통각 확정된 사람 자, 그럼 둘이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면 이미 성불확정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더 나가볼까요? 학당에 처음 왔으면 일주는 따놓은 당장이다. 학당 처음 온 거 너무 빠르네요. 참나를 처음 깨달았어요. 놓쳤어요. 하지만 참나를 한 번 깨달은 사람은 한 번만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언젠가 일주가 될 거다. 그러면 학당에서는 8급이죠. 8급은 1급 확정. 학당에서는 일주로 1급이라고 합니다. 1급 확정. 그럼 8급은 9급에 들어왔을 때 8급이 확정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9급도 정토가 한다는 이론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미타신앙, 정토정신앙들은 아미탑을 한 번만 불러도 정토가 한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아미탑을 한 번 부른 사람은 또 부르고 또 부르다가 일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일주확정. 그럼 정토확정입니다. 일주가 된 사람은 일지확정. 일지는 성불확정. 이런 식으로 그 앞 단계를 성취해서 뒷 단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탑을 한 번만 제대로 외인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토가 할 수 있다. 정토면 일주보살부터는 갈 수 있거든요. 일주보살은 이미 참나에 들어 앉았죠.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정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접근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순기신론도 일주보살을 알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일지보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실 수 있어요. 보살이 이렇게 일주보살에 도달하면 법신을 조금 볼 수 있다. 각주입니다. 지금 1페이지 바로 윗부분에 있는 세 줄이에요. 초발심을 했을 때 법신을 조금 볼 수 있다. 일주보살의 초발심을 말하는 겁니다. 법신 다 볼 수 없어요. 법신을 조금 볼 수 있는데 법신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 그 원력으로 여덟 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 구절이 참 해석 안 되는 구절이에요. 대순기신론 중에 여덟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도설천에서 내려오는 거 석가모니가 도설천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 세 번째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거 네 번째 뱃속에서 세상 나오는 거 배에서 나오는 데까지 네 개를 먹네요. 팔상성도인데 팔상성도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대순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팔상성도 보존을 취했습니다. 지금 절에 가시면 이렇게 뱃속에서만 네 단계 먹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팔상성도를 나눠서 저기 대웅전 이런 데 그려놨을 거예요. 벽화로 팔상성도가 그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출가하신 거 여섯 번째 도 깨달으신 거 일곱 번째 법륜을 굴리신 거 가르침 펴신 거죠. 여덟 번째 열반에 들어가신 거 이게 팔상성도인데 팔상성도를 보여줄 수 있대요. 일주 보살만 되면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아니 일주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팔상성도를 보여주지? 이래서 저기 선사들이요. 견성하면 초견성인데 초견성해도 이미 성불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견성하면 이미 부처가 하는 거 다 안 되잖아.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요. 제일 참고한 책이 육조 단경에서 대승기신론입니다. 정의 쌍순이 이런 게 선종의 기틀이 된 게 대승기신론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정의 쌍수를 제일 강조한 경전도 대승기신론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 쌍운이라고 지관 쌍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나 일주 보살은 아직 법신보살은 못 된다. 분명히 냉정하게 얘기하죠. 대승기신은 법신보살은 아니다. 왜? 육바람일의 종자를 자기 안에서 다 찾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참나에 안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불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승기신 참나에 안주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성불입니다. 왜? 앞으로 무량검을 닦더라도 성불할 게 확정돼 있으니까 성불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이미 무량검 시간적으로 무량검을 닦어도 이미 성불할 게 확실하니까 성불이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참나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 부처의 CR이 터져 나왔으니 그거 이미 작은 CR이지만 그 안에 이미 전체가 들어 있으니까 티끌 안에 전체가 들어 있죠. 육바람일 참나의 모습 안에 싹 부처님에 비하면 미약한 싹 같지만 그 싹 안에 이미 공간적으로도 부처의 원만한 육바람일이 사실상 들어 있고 작은 육바람일 안에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요 놈이 자라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될 게 확실하니 이미 성불이 들어 있고 이거는 시공 안에서 볼 거예요. 시공 안에서 봐도 그렇고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어때요? 본래 일주보살 참나나 부처님 참나나 그 참나가 그 참나지 부처님 공적용지랑 여러분 공적용지랑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계적 측면 시공적 측면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래 부처고 시공 안에서 이미 부처예요. 여러분 일주만 돼도 그래서 부처가 하는 짓 다 한다고 써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럼 이 양반은 어디 가서요? 부처님처럼 그런 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일주보살만 돼도 부처님하고 역량은 다르겠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하는 열반상을 보이는 것을 보일 수도 있는 역량은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참나 하나 가지고 한 거니까. 그 참나를 나는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바람일의 부분은 갖췄기 때문에 그 부분이지만 그 안에 또 전체가 들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가지고 나는 부처님과 같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주보살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 화엄경에서 나온 거예요.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발심이면 이미 일체 세계 가운데서 성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도 좀 이상하죠. 각주 좀 더 볼까요? 이 보살은 일주보살은요. 법신보살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과거 무량한 세월 축적된 번뇌업이 아직 안 끊어졌어요. 업장이 두터워요. 그래서 태어남에 따라 미세한 고통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업력에 묶여있질 않아야 왜? 참나에 안주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결성만 하고 돌아가셔도 세세생생 여러분은 일주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서원의 자유자재한 힘 참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참나가 육바람이를 구현하리라 하는 서원을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이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원컨 원치 않컨 자꾸 이 업력의 바다에서도요. 자꾸 정신을 차리게 돼 있고 업력의 바다를 건너갈 힘을 자꾸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현상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요. 왜? 나 참나에 뿌리 박았거든 이런 경지가 있어요. 일지까지도 아직 아닙니다. 일주만 돼도 그렇다.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일주보살은 한 번 발심한 후에는 즉 지속적으로 참나 안에서 정의 쌍운이 굴러가는 겁니다. 겁을 먹고 나약해짐을 멀리 떠나니 마침내 성문 영각의 이승의 경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승수행으로 절대 이제 안갑니다. 벗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공수행으로 못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공을 알아버리면 벗공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이어져 있지만 밑에 단계로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성문 영각의 이승의 경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무량검을 닦아야 고행을 닦아야 열발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상이 일주보살이 성불하려면 거의 삼아승기검의 삼무량검입니다. 에 가까운 수행을 닦아야 된다고 교학에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 뭔 소리냐 처음 공부 시작해서 일지 되고 일지가 교학 이론입니다. 대략만 참고하세요. 7지가 10지까지 되는데 1, 2, 3 아승지검이 걸려요. 이거 무량검이에요. 만검 정도 만검이 차면 일주보살이 돼요. 일주가 여기입니다. 일주가 일지 되려면 육바람일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무량검에서 만검 뺀 것만큼 거의 무량검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닦아서 이게 돼요. 이만큼 이 같은 비율만 보세요. 여기서 이 정도 전체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 일지에서 칠지 가는 게 칠지에서 십지 가는 거에 맞먹습니다. 이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여러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각 지별로 닦는 기간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대략이에요. 대략 잡아놓은 건데 일주부살은요. 너 앞으로 무량검을 닦아야 부처대 십지에서 부처대는데 좀 더 기간 잡아놓은 파가 있고 파원경은 십지에서 끝내버립니다. 십지가 부처다 하고 끝내버려요. 다른 파들은 십지 뒤에 백검이라든가 더 잡아서 십일지 십일지까지 올라가는 이론 세우는 파도 있고 저는 십지 이론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삼아승기 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주부살은요. 전혀 겁먹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왜? 벚꽁도인이니까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순간만 있고 일체가 참나 작용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모두 참나 작용인데 이미 완벽한데 더 바랄 것도 없는데 바랄 것도 없으면서도 닦아가는 거예요. 특이한 분이죠. 닦을 게 없는데 닦는 분이 이게 금강경에서 말한 극영제 응 무소주 생기심 집착 없이 계속 육바람일을 해요. 집착하지 않고 해요. 육바람일에 연연히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육바람일을 해요. 왜? 자명하니까 이렇게 닦다 보면 진짜 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부살은 정의쌍수가 계속 발출하니까 정의쌍수의 양을 채워주려고 자명하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일지가 돼요. 어느덧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닦음없는 닦음을 닦는 과정이에요. 일주 이후는 다 법공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한 세월도 한찰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양반은 겁을 안 먹고요. 일체법이 본래부터 열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본래 참나 작용일 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시간, 공간의 모든 게 현상이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나툼일 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시공 안에 흐름에 겁먹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적 확장, 시간적 변화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아요. 온 우주를 다 구제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과 온 우주를 둘러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온 우주 하면 압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온 우주 하면 압도되죠. 벌써 죽는 날까지 가볼 수도 없는 그 광활한 우주와 알아서 뭐하려 하는 사실. 그렇죠? 역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갈라라도 못 가보는데 무슨 광활한 우주 알면 재미는 있지만 씁쓸하죠. 한편으로 이 광활한 우주의 티끌만도 보단 나 티끌만도 보단 나 이렇게 자각하게 됩니다. 에고의 세계에서 볼 때는 벚꽁더위는 그렇게 안 봐요. 이 광활하지만 내 생각감정 오감에 불과한 우주 이렇게 보고 정신 승리의 끝판왕이죠. 이런 분을 누가 괴롭혀요. 이분은 뭐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죠. 얼굴을 막 흠씬 두들겨 맞고 나 얼굴로 다 막았어. 이렇게 이런 분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아무리 패도 정확히 때릴 때를 다 막았다. 이 자식 감도 안 되는 게 하고 가버리면 어이없지 않겠어요. 때리다가도 힘 빠지겠지. 이런 사람 만나면 자식 봐준다 하고 가면 이런 벚꽁더위는 아공더위하고 또 달라요. 스케일이 아공더위는 우주를 버리는 방식을 택했다면 벚꽁더위는 온 우주를 자기 집으로 삼아버려요. 시간도 공간도 다 내 집으로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냥 내 나툼에 내 참나가 시공도 없는 나 자신 참나가 시공 안에 잠시 등장하는 모습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골 때려집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퍼펙트하다고 생각해요. 벚꽁더위는 대신에 그러면서도 육바람이를 닦아야지는 알고 있는 게 지금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벚꽁더위입니다. 선불교 벚꽁더위는 무서운 게 구공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선불교는 이걸 다 부정하거든요. 야 일주보살이 십지까지 가서 성불을 해. 우리는 견성하면 바로 성불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일주밖에 안 됩니다. 선불교는 교학을 무시하고 또 다른 정신승리의 길을 택해요. 견성하면 성불이지 무슨 십지체계가 있어. 미쳤냐 이걸 다 겪게 화두만 잡으면 견성하면 바로 부처야 그래 봤자 일주보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아시면 여러분 잘못 되실 수가 없고 정도로 지금 손살같이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사정이 어쩐지 알아버리면 끝나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 여러분 정성이 생겨요. 모르면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정성이 안 생겨요. 애고는 알아야 정성이 생겨요. 알아야 알아야 또 해보고 알아야 또 해보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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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버리면 끝나요. 진짜 알아버리면 끝나요. 발보리심도 별게 아니라 내 참나가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인지 알아버리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육바라밀이 발출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너무 멀리 가셔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게 우물을 막 판 거예요. 파다 파다 물이 쾌쾌 썩궂이니까 감당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왜 팠어 이런 거죠. 왜 파가지고 물이 터져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러고 살아야죠. 그래서 터져나오는 육바라밀을 껴안고 살다 보니까 막 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난 타락해야지 하는데 계속 보리심이 썩궂여가지고 찜찜하지 않아? 찜찜하지 않아? 이러니까 하다가도 못하겠고 먹다가도 찜찜하지 않아? 찜찜하지 않아? 도저히 밥맛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겠고 일상사가 다 불편해지는 경지로 갑니다. 여기 속구침 그래서 우주는 찬양해요. 우와 한 놈 걸렸다. 한 놈 보리심에 제대로 걸렸다. 그러게 뭐하러 자꾸 찝적돼. 뻘떡거리다가 제대로 지금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 끝났다. 우주는 왜 이제 얘는 벗어나려고 해도 끝장난 거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톨게이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느니 끝난 거예요. 중간에 끝없이 탈선을 시도할 거예요. 벽을 넘어서도 한번 달려보려고 할 거고 하지만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화엄일승법계도에 이 사정을 얘기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초발심에 이미 성불했다고 하느냐 하나 속에 일체가 있으며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도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제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더 들으시면 힘드실 거예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보세요. 우주에 떠다니는 이 티끌 하나에도요. 이 티끌 하나도 참나의 작용이고 첫째 두 번째 이 티끌 하나도요. 공간적으로 온 우주를 전제한 티끌입니다. 이 티끌 하나만 따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 티끌은 온 우주에 우주를 전제한 티끌이에요. 보세요. 지금 먼지 하나가 떠나는 밑으로 지구가 받쳐주고 있는 티끌이고 위로 하늘이 우주가 받쳐주고 뒤에서 덮어주고 있는 티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과 내 사이를 떠다니는 티끌이지 그냥 티끌이 아닙니다. 이 티끌은 온 우주를 다 지금 자기 안에 다 비추고 있어요. 온 우주가 이 티끌을 비춰주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티끌은 시방 우주를 포함한 티끌이지 그냥 티끌이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이면 티끌 하나만 따로 생각하죠. 이게 에고의 법집이에요. 관계 속의 티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여러분도 관계 속의 존재지 나 하나 우주에서 딸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 아래로 시방 온 우주 중생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볼 때 한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있다는 게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전제한 이 한 티끌인 거예요. 그냥 티끌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찰나가 무량세월이니 수많은 세월도 본래 서로 시간이 만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더 미래를 그 미래는 더 미래를 모든 시간이 서로 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 딱 하나 집었을 뿐인데 이 현재는 무량한 과거와 무량한 미래를 전제한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우주 시간이.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초발심 때의 정각이다. 너 여기서 초발심은 의상대산의 일주로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초발심은 일주로 풉니다. 그런데 지금 저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발심은 원래는 일지라는 걸. 그런데 일주로 보건 일지로 보건 정정치임에는 똑같죠. 성불 확정이라면서 똑같으니까 성불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부처다. 이렇게 읽으시면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다 동의하겠죠. 제가 풀어놨습니다. 4차원 시공가는요. 본래 참마의 작용으로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무량한 세월도 찰나일 뿐이고요. 그러니 일지를 증득할 때 이미 불지도 증득됐다고 볼 수 있고요. 공간적으로는요. 일부 안에 전체가 있으니 일지의 육바라밀 의상대사의 의견을 존중하면 일주의 선정지의 바라밀 안에 전체 바라밀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의 초발심을 잃을 때 이미 성불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상 공간상 일지보살은 또 절대계적인 측면에서는 본래 부처인 거고요. 현상계 측면에서도 이미 부처인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해서 말하면 사실은 본부의 초발심 여러분이 처음 육바라밀 잘해야지 하고 뭔가 영감어린 생각 하나 했을 때도 사실은 이미 성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일주일지까지 왔을 테니까 이런 논리를 확장하면 정정치 아니라도 사실은 기독교의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 처음 믿은 게 그때 교회에 놀러갔던 게 이런 사단을 낳았다. 그때 절에 처음 놀러간 게 시작 학당에 괜히 어머니 따라갔다가 몰라 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성불 확장이었죠.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정정치 들어갔을 때 초발심 제대로 냈을 때 이미 성불했다. 이 논리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었다. 화음사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걸 실용적으로 잘 이해해서 써먹으시려면 여러분 지금 참나 안에 끝없이 안주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벚꽁 도인이라도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벚꽁 도인만 돼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그게 견성 성불론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미 부처지만 기독교식 논리입니다. 이미 천국이지만 천국은 더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듯이 이미 성불했지만 더 온전한 성불을 계속 닦아가야 됩니다. 이게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이미 부처 대놓고 닦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견성에서 견성에서 이미 부처 되시고 그 이후로 부처로서 품위를 조금씩 배워가세요. 면허증은 일주부 살 때 따시고 그쵸? 일주 때 면허 따시고 늦어도 일지는 확실한 면허니까 일주 때 면허 따시고 일지는 좀 제가 너무 요원한 얘기니까 일주로 갈게요. 얘기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주 때 면허 따시고 일주는 딸만 해요. 면허 따시고 그 이후는 부처로서의 품위를 배워가는 즉 면허 따시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면허는 일주 때 따시라. 이해되시죠? 이게 선불교가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라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지도 사실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머리를 쓰신 거예요. 일주는 누구나 씻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당나라 때. 그래서 막 견성만 하면 성불이라고 막 화두선도 그때는 없었어요. 바로 참나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 와가지고는요. 송나라 와가지고 화두선이 나오면서 또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일찍까지 가는 걸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당나라 때부터 이미 그런 논리가 생겼어요. 일주 이제 일주니 뭐니 다 무시하는 갑풍. 그런데 원래 선불교 창시한 사람들은요. 십지까지 가는 거 도와주려고 그렇게 희망을 준 겁니다. 원래 육조, 해능이나 다 이런 분들은 원래 배우기를 십지까지 가는 걸 다 배운 양반들이에요. 배운 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은 아예 이게 성불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송나라 때 와서 화두선 만들어지면서 더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입증하느냐 달마대사가 제일 중시한 경전은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십이지 부처가 되자는 주장을 갖고 있는 체계였어요. 달마대사는요. 레벨이 있는 분이고 달마대사는 나 죽은 뒤에도 능가경으로 공부하라고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누구까지 이어졌냐 오조, 홍인대사까지 능가경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불지까지 가는 걸 도와주는 방편으로 이게 선불교가 강조됐던 거예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에 오면서 능가경을 버리고 금강경을 채택했습니다. 왜 금강경은 바로 한방에 붙여든 이미 성불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응, 무소주, 생기심이라고 끝없이 육바람이른 닦으란 말이 있어요. 즉, 금강경마저도 도노, 점수인 거예요. 이미 성불이 했지만 또 더 부처가 되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지금 견성만 하면 끝난다는 이론이 육조에는 가고 고 제자들 때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멀리 간 이론이. 역사적으로 파헤치면 다 나옵니다. 왜? 다 도노에서 견성한 제자들 불러놓고 육조 스님이 더 닦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 본인 스승이 벌써 십지론을 중시하는 스승이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 역사적으로 다 큰 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헤쳐 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와서 극치까지 가버린 게 지금 도노, 돈수론이에요. 견성하면 끝난다. 그 뒤로 견성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방에 다 끝나야 되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립니다. 도노하고 부처 대신 뒤에 부처로서 품위를 계속 배워가세요. 육바람위로 기분 좋으시죠? 부처 대고 품위 배우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아니 면허증 따놓고 배우는 거랑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은 하고 따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잘하려면 이제 도로연수도 받고 더 열심히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이 계속 있는데 그걸 굳이 도노, 돈수에 집착하다 보면 다 날려버립니다. 간단하게 도노 점수의 이론서인 수신결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견성도인들이 나왔습니다.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어요. 경호, 망공, 해월, 수월 다 수신결 보고 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승려들이 다 수신결 보고 했어요. 삼형대사, 서산대사 다 수신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수신결을 딱 이 단서라고 성철수님이 배제한 이래 견성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절한 교과서를 버리고 어려운 오메이리어, 몽중이리어 해가지고 화두선으로 닥달하니까 아무도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어려운 중국 선어록 중국어, 백화를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중국 선어록을 강조하고 친절하게 설명된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교과서 수신결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런 짓이 난 거예요. 재밌죠? 제가 수신결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곧 나옵니다. 수신결 기대해 주시고 수신결을 이 땅에 다시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견성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화두만 하라 그러지 설명도 안 해주지 뭔 소리 하면 땡 그러지 틀렸다 그러고 어려운 선문단만 던지지 친절한 말 아무도 안 해주지 몽중이리어, 오메이리어 갑자기 이상한 기준 힌두교식 기준이 등장해가지고 체크를 하지 아주아주 멀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본령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화원경 초발심에서 일주도 초발심이고 일지도 초발심인데 일지 초발심이 궁극의 초발심이지만 경전에 나온 초발심이지만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했듯이 일주만 돼도 어느 정도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를 먼저 확보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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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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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